자 영등포 국민과 함께하는 아이는TV 진선의 투데이 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때가 있죠 그렇죠 바로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선의 투데이 쇼 어 벌써 끝났어 이런 아쉬움이 지나게 나오실 텐데 여러분 오늘만큼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는 감성감이 풍부하고 아주 매력있는 남자분 두 분이 모셨습니다 먼저 파이클을 걸지마의 진성씨 그리고 침갑산의 주병선씨 먼저 진성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파이클을 받는 적이 here 우리나라의 거들입고 딱 atenção disting Ei 국學선에서 한 대고 훔치기 바람던 이 정신의 삶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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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에 견뎌 침물들 하하 하하 시절없는 세월 밖에서 온 게 위원생의 원식이 계절은 제가 아파도 못를 내 인생에 그를 걸지마 지금부터 뛰어뛰어 암만 보고 뛰어뛰어 아아 아아 아 아아 아아 어떻게 살아냐고 검지는 말 희전히 찾았으면 아아 아아 그래 한듯 한듯 고개 켜 미친 옷들 아아 영otto 속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에 흐흐흐흐 흐흐흐 숫자 없는 세월 안쪽뿐인게 유식인 것을 주님 먼저 띠어 암바모니 띠어 띠어 대신게 그를 버리지마 숫자 없는 세월 안쪽뿐인게 어유 신입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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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어 아마도 띠어 띠어 에이순 그를 버리지마 에이순 그를 버리지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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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